안녕하세요. 김현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구하라입니다. 감사합니다. 김현수 선수 올 한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. 내년부터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. 네, 정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가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메이저리그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회가 된다면 메이저리그 시구자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. 여기서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제가요? 아, 정말 좀 쑥스러운데 그러면 제가 공을 한번 던지는 포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취해볼게요. 한번 봐주세요. 쑥스럽지마. 아, 정말 잘하시는데. 어땠나요? 네, 지금 이대로 메이저리그에 오셔서 시구하셔도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제발 영혼을 담아서 좀 말씀을. 기계적인 답변은 좀. 아, 네. 음, 네. 감사합니다.